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한일 역사정의 평화 행동 등 종교 10인 사회 단체들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정상회담이 제대로 된 한일 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되려면 일본은 지금이라도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전쟁 위협을 고조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등을 반대한다며 관련 현안을 보편적 인권과 평화의 입장에서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